지난 이야기 제초제도 인공착색도 거부하는 고집센 젊은 농부 하늘 자신의 친환경 철학이 담긴 과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데 동생사람들 성공의 슈! 성공! 뭐야? 우리 과일이요! 펀딩의 성공의 슈! 글쎄 그게 3억이 넘어요! 3억이 넘어요! 3억이 넘는데요, 3억이 내가 만든 킥보드도 펀딩이 되는 겨? 그럼요! 조심히 타세요! 내가 만든 셀타도? 당연하죠! 펀딩동의 해피엔딩이다! 펀딩 받을 멋진 메이커를 찾습니다 와디즈에서는 누구나 펀딩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 내 세상을 바꾸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 펀딩으로 시작하자! 와디즈